이 녀석으로 넣어보신 다음에 도저히 얘가 이거 다 닦여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쟤로 쫙쫙 그어버리는데요 아 네네 한번 해보고 되게 신기한데요 쭉 하고 들어가서 쭉 예전에 건축가 애들 막 개 애들 예전에 먹선작업 하는거 있었거든요 라인 쭉쭉 끄면서 로트링 패널 끓는거 그런거가 비슷해요 음 음 다 떼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도 박을박을 올건데 예전엔 예전엔 감사합니다.